일단 저희가 무대는 처음으로 보여드린 자리였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기사 많이 써주시고 있다고 무대 뒤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 스태프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픽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, 저희 이제 공기적인 활동을 앞두고 있는 픽스 마지막으로 컴백에 앞서 특별히 여기 기재들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번 해주시죠